러시아의 미모 국가대표가 등장을 합니다. 가창력은 두말할 거 없고 댄스 실력까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.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 안젤리나. 마이크 안 들고 나오셨는데. 뭐야. 마음은 이렇게 알다까도 모르지.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의 필체니. 직접 들어봐 두 눈으로 확인해.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. 또 노래야. 너무 잘 해볼게. 너무 잘해볼게. 지금 역량이 어렵게. 이제 그이라이트가 밖에서 전달을 하는 건데. 흰수. 그이의 esses. 유니 raspy. 좋아. 잠깐. 이의 러시아. 보다. 내가. 연결하려는 그념이. 너무. 그리고 진화에. 상체 안 꾸며따 와 안젤리나 예 자리 안내해 주시고요 beautiful beautiful 안젤리나 다닐로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